오늘은 전통 육아 냠냠냠 맛상무님이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맛있는 전통 육아 냠냠냠 먹는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알림 설정도 맛상무님께서 직접 튀겨서 보내주신 육아와 홍차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주얼이 흑맥주 같아 보이지만 홍차입니다 그러면 육아 먼저 김치찜아 이 김치찜아 김치찜아 오돌뼈 오돌뼈 가득 오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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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뼈 뼈 뼈 뼈 아 근데 이 색깔별로 맛이 다 다르네요 일단 흰색은 음 약간 오리지널 같은 느낌인데 살짝 생강향 이런게 좀 나는 것 같아요 흰색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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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맛있는 육아 맛입니다 노란색 아이스크림 without being not a thought 고소합니다 mechanics blanc 노란색은 좀 약간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녹색 다 똑같은 맛인가 이걸 구분해 내기에는 저의 미각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되게 적당히 달아서 보통 뭐 이런거 시중에서 파는거 먹으면 한두개 먹으면 못 먹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요정도를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역시 맛상무님 아참 그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홍차 잘 어울린다 뭔가 좀 이렇게 느끼한가 싶을 때 쯤에 홍차 한 모금 딱 마셔주면 진짜 깔끔해집니다 원래 녹차를 하고 싶었는데 녹차도 잘 어울릴 것 같죠 집에 녹차가 없더라구요 그 흔한 녹차가 없다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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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